CJ E&M 셀렉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술꾼 도시 여자들의 이산빈, 한선화, 정은지입니다. 지금부터 와인잔을 꾸며보겠습니다. 해보자고 가보자고. 아 이게 그 멀리 우리 팬분들한테 전달이 된다 하니. 그러니까요. 먼 길 떠나는 와인잔이래요. 다 꾸미고 싶군요. 최근에 마신 술이 있을까요? 최근에 마신 술이요? 있는데. 뭐 마셨어? 술 못 마시잖아. 언니들 대박 이슈가 있습니다. 찾았습니다. 와인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. 와인 마셨어? 고객님이 마실 수 있는 거? 7잔 넘게 마셨어요. 박수! 드디어 진짜 찾았어. 하와이에서 먹었어요. 머리가 그려져 있구요. 더크 혼이라고 써져 있나? 뭐 그거 있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. 와인 맞지? 맞아요. 와인 맞아요. 몇 도? 아무튼 와인 이에요. 취했어요? 그래서 안 괜찮았어요. 머리 아픈 게 없었어. 오오. 맞는가 보다. 그거 처음 입디다 입디다 네 더럽디다 그거 하나 사놨습니다 왜냐면 한 입 하나 그거 사놔야겠다 진짜 나 그거 사진 보내줄게 오케이 오케이 음~~ 하니~~ 하니~~ 음~~ 이거 너무 예쁘.. 이거 편도 너무 예뻐 가져가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요?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선물 주실 줄 알았어 이거 해서 신발 꾸미면 돼 아 그래 네 그럼 혹시 세 분이서 최근에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나요? 네 얼마 전에 언니 집에서 선아 언니 집에서 마셨어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요리해줬어요 맞아요 봉골레를 해줬고요 그리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수육 같은 거 네 바비큐? 바비큐도 해줬고요 어? 살짝 별론데요? 아니야 있어봐 나 지금 많이 별로 아 일단 해볼 거야 살짝 그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꼬르소꾸모 느낌으로 해주세요 꼬르소꾸모야 으악 갑자기 급 급 꼬르소꾸모래요 혼나짝냉 미국에서 어떤 감당객의 행복이 없는 어떠한 친구가 아닌 추천해주신가요? 저는요 일단은 막살을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모듬전을 먹일 겁니다 와 모듬전 네 모듬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명태전이 동태전? 그거랑 육전이랑 그 다음에 또 해산물을 많이 못 접해봤으면 굴전 여기 그리고 그리고 해물 부추전 저는 파전보다는 부추전이 좋더라고요 그런 전들 뭐랄까요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명절때나 아니면 진짜 자주 못 먹는 것이지만 귀한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잖아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요즘 아니면 떡볶이의 맥주가 괜찮아요 야 더 그릴 거 많아서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보세요 아니 저번에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네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왜냐면 오마주인가요? 오마주가 아니라요 와인잔하면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? 이게 검은색이 없네 아니요 내가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꺼야 하하하하 크으 얼마나 이뻐 어? 이거 딱 와인잔에 따르는 그리는 거 봐봐 이거 너무 잘해 부업하냐고 우리 지금 이게 물 건너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팬들에게 한마디 드려봤어요? 과장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많이 드세요 땡큐 알러뷰투 아 근데 진짜 해외팬분들도 이렇게 우리 드라마를 좋아해 주신다는 게 되게 너무 어 그리고 이 술이라는 술이라는 걸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어느 나라든 다 그게 있나봐요 해보는 실제로도 술을 자주 즐기시잖아요 만났을 때는 항상 먹었던 거 같긴 한데 만나면 좋은 친구 나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아? 어 나도 좀 귀엽지? 아이고 이뻐라 나는? 나도 귀엽지? 오 너무 귀엽다 아 너 되게 예쁘다 너 지구다 지구 우리 언니 반대쪽도 해 반대쪽이 언니 그려 아 이거 이상해 왜 혹시 맡은 배역과 실제 본인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쾌한다는 게 있을까요? 놀 때 놀 때 노는 장면들 찍을 때 노는 장면 찍을 땐 그냥 거의 본인 자하로 촬영하다 시작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사실은 그랬죠 솔직히 나랑 또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 너무 많지 않아요 다들? 굉장히 많았던 거 같은데요 그게 좀 저희 셋이서 노는 노는 장면 찍을 때가 제일 비슷하다는 저희 실제로 저희 세 명에서 놀거나 할 때처럼 비슷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끼리 노는 씬 찍거나 할 때 감독님이 그냥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한번 재밌게 놀아주세요 이러신 적이 많았어요 이 캐릭터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화들이 지연이 왜? 지연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와우 뭔가 마인드가 일단 범세계적이에요 마인드가 일단은 국내에 머무르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왜 나? 왜 나? 뭔가 지연이는 진짜 범세계적인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보면서 그런 이렇게 성인 애드립 있잖아요 성인 드립을 너무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성인 조크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조크를 하는 건 지연이 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네 내 거 솔직히 탑 낸다 진짜 내 거든 아 미치겠다 이런데 지구 거 귀여워 어 언니 것도 귀여운데? 네? 응 1분 정도 1분 정도 오 마이 갓 꾸미는 거 재밌다 응 우와 너도 이쁘다 넌 아까 그거랑 되게 그 키치한 그게 있다 그치? 이거 뭐야 치즈야? 아 야 너무 귀엽다 귀엽지 난 귀엽지 나도 응 이걸 그냥 다 칠해야겠어 칠해야지 이쁘거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 피즈님 지금 시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너 귀엽다 언지야 아 저렇게 나 나 나 너 이거 되게 지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지구가 이름이 지구니까 이 지구 이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 그게 딱 그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치 응 너무 좋아 저는 애플 티비 지연 지구 소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별로예요? 이야 방금 카리스마 있었다 저는 그냥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실 제가 갖고 싶은 스타일로 했어요 여기에 땡큐 허니 이렇게 했고요 여기 와인잔에 이렇게 따라지는 거 그리고 이거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여기에 워크레이터 드링크 나우 저희 술도녀 제목을 이렇게 색색깔로 해봤고요 여기 밑에 사인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맞춰가지고 검은색으로 선빈 제 사인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흰색으로 선빈 제 이름 선빈 다시 해놨어요 예쁘죠? 네 저는 토를 가고 있는 건가요? 아니 아니 웃고 있는 거야 저 봐 저 봐 웃고 있어 제 입 좀 확대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표정을 내가 제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어머니 이거 봐봐 나 입 봐봐 뭐야 아니 혀가 너무 긴데 이렇게 봐주세요 이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 자 이거 스트롱 월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티비 크로스 술꾼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귀엽네요 귀엽네요 가져가요 지금까지 술꾼도시여자들의 이선빈 한선아 정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Watch us on CJ E&M Select whatnot enced recital ки 감사합니다.